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다운 친구들이 또 그리운 친구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오붓하게 식사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친구들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캠페인 하모니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모니카로 우리 가왕 조용필님의 친구여를 부르면서 함께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파이팅!